비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빈입니다 이쁘지 않아요? 무대 뒤에서 정말 많이 떨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비빈은 처음이잖아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기쁨이 어때요? 되게 여기까지 와 있는게 감기 불행하고 5년 전에 형사한테 여기까지 올 거라고 얘기했다면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발표하는 데뷔 앨범 어떤 앨범인지 그리고 타이틀곡이 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곡들은요 EP 앨범인데요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타이틀곡 나비는 고양이와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비가 그렇구나 나비 나비 네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할 것 같아 알ança 애에이 안 diox 땅뱅 땅뱅